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. 하남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17일 덕풍시장 작은 도서관을 제1호 치매극복선도도서관으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. 치매극복선도도서관은 접근성이 높은 관내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에 독립된 치매도서 코너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해 치매 이해에 도움을 주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등 지역사회 치매정보 허브 구축 장소입니다. 독립된 치매도서 코너에는 관련 도서들과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간행물, 홍보물 등을 비치해 도서관을 방문하는 지역주민들이 치매 예방 및 치매 극복 관련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했습니다. 하남시 보건소 측은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가까운 곳에서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해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협력으로 치매 극복 및 치매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사였습니다. KBCS KBCS